1 치바나가 잘해주고 있었어요 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킬 대신 걸 굉장히 팽팽하고 어째데 지금 한타 때 이클라이즈 미사일은 잘 꽂히고 있거든요 이제 라인전에서 한타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서 빨리 가야 되는데 아 늦었는데 일단 모여요 일단 모여요 일단 모이는 게 낫죠 탑은 일단 밀지 못하더라도 탑이 밀리지는 없으니까 한타에서 그림을 자 일단 지금 정전이 긁혔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나요? 고고고! 들어가지 않나요? 아 근데 여기서 싸우기에는 지금 이주 왔다 자! 자 열관이 지금 된 상황에서 그런데 스킬을 좋아요! 제라스피 하자 제라스피 하자 좋아요! 여기서는 제가 먹었네요? 추가 킬을? 오호! 아 너무 좋아했네요 자 이제 돈도 되고 라인 라이가 곧 나오죠? 네 1465 저 위에 딱 라인 한번 밀면 그렇습니다 그분가 잘 커서 괜찮아요 신지능만 없으면 네 궁 좋았거든요 이게 대규모 한타에서 럼블의 궁이 진짜 학살자 수준이거든요 슬로우도 걸리고 지속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바텀 밀어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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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쓰겠습니다 조금만 다른거 안쓰고 아!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우 정말 아우 정말 발망사기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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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됐어요 돈 됐어요 돈 됐어요 돈 됐어요 라인 라이 나쁜 놈들 너네 그런거 아니다 괜찮아요 라인 라이를 빨리 사기 위한거니까 집에 빨리 갈 수 있었어요 이러면서 상대방이 탑에 있다는걸 알았고 우리는 바로는 먹히겠네요 그분가 바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화염방사기가 진짜 불을 서서히 미니언이나 체력을 서서히 쭉 깐게 아니라 데미지가 틱틱틱 이렇게 들어가서 화염방사기를 진짜 어려워요 니안드리의 고통까지 딱 가주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딜이 그렇죠 와드를 사는게 중요하겠네요 지금 체력 회복보다 와드 하나가 중요해서 신디드가 잘 컸지만 애매해요 팀이 방템이라서 딜 자체는 지금 누가 세냐 제라스가 세겠죠 제라스가 세네요 네 이즈리얼 아 이즈리얼 우리 팀이군요 그레이브즈 트리스타나 힐스펠 요즘에 트리스타나도 확실히 조금 조명을 좀 받고 있죠 그쵸 트리스타나 바텀이 있구요 이거 뭐죠 화염방사기 계속 쓸 돌리지마 바텀 가야돼서 싸움 날거같애 아 안났네 싸움 안났네 싸움 안났네 신지기도 왔네요 이러면 탑은 괜찮고 슬로우가 걸리죠 화염방사기 부술때마다 슬로우가 걸려서 슬로우가 걸립니다 이제 이제는 한탑 때 정말 더 자 지금 저만 빨리 건 판단이 어떻게 될까요 이퀄라이저 미사일 제대로 들어가긴 했는데 르블랑 그래도 지히가 못올겁니다 너무 세다 제라스 아아 정조주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이니 이정 아 이거 못 싸우는데 이러면 미사일 탑 먹으러 가세요 탑 먹으러 가야돼 네 점멸을 쓰는건 좀 아깝네요 걸리면 죽을것 같애 제라스때메 이거 걸리면 제라스때메 죽을거같아요 무시하고 탑가서 먹으세요 알아서 하라 그러고 아.. 알아서 못하니까 백돌이.. 알아서 해야되는데 간다고 정신당한 놈을 살릴수도 있는것도 아니고 같이 죽어요 요 웨이브까지만 딱 먹고 집에가 미친가야되 지금 나 죽겠다 이래서 애매하게돼서 지금 안가면 죽을거같아서 포탑이 좀 있으니까 미는라인 됐네요 와드 하나랑 물량 필요없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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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팽팽하니 제라스가 와.. 딜이 너무 아프네 막으면 일로 막네요 우와 제라스 시바나가 이지레 왔구요 차량이 너무 없는데? 시바나가? 쏠라그런다고 핵패스 씨즈탱크야 혹시 모르는 상대가 와드 탑을 못 밀게 계속해서 미드를 압박해서 제가 합류를 하게 만듭니다 신지드 한타 5대4 한타 가는거죠 시즈 아름답게 꽂혔어요 슬로우 말리고 너무 잘 도망가 전멸 잘했어요 신지드 왔다 신지드 왔다 티자 좋아요 슬로우 그렇죠 라일란 수족은 때문에 지바라 좋아요 됐는데요 자 이제 누구한테 아무래도 걸었고 슬로우가 지옥이거든요 그렇죠 슬로우가 지옥인데 아 과연 때문에 아 과연 때문에 잡았네요 그래도 그분 살아야 돼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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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노 노 노 노 노 노 비자니덩이 멈춰가 왜 글루타니 정정준 돌아오나 아 멈춰가 잡았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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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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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볼베 보소 볼베 사세요 세일 좀 안하면 어때요 볼리비아 사야되는 겁니다 아우 이 패시브 진짜 와아 아아 볼리비어 요즘에 볼리비어가 우왕이 요즘에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어요 우울해하고 있어요 우울해하고 있어요 벤카드로 나오고 있거든요 볼리비어가 아아 볼라칸 왕이검 때문에 이거 잡나 싶었는데 AD가 아니어서 무라마나까지 가긴 갔네요 잘 갔는데 탭은 CS 잘 못하고 아아 질거 질거같 아닙니다 아직 몰라요 아슬아슬하게 이게 못사우니까 우리 카우로 못 밀었는데 이즈리얼의 압비전 이런거 나오면 시동 자체는 좋았어요 죽이고 죽이면 되는데 못 죽여서 지금 죽이고 죽이면 손해인데 드래곤을 줘야죠 드래곤을 줘야죠 드래곤을 줘야죠 이미 가도 끝났어 끝났어 드래곤을 먹으면 바로 밀어야죠 드래곤을 탑 밀어야죠 그냥 무시하고 이제 합류 적당히 밀고 적당히 밀고 그냥 싸워 아직 안보여서 와드를 그냥 파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전하게 리언드리에 헬렛맞이 좀 멀었고요 아우 이거 팔면 되겠는데요 와드도 팔아요 아우 아우 제라스딜 제라스딜 아우 아우 내가 빠지는게 아니었구나 어 집에 본다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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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을 갔었군요 이름날 미드 밀어야지 미드 밀자 얘들 여기있어 그렇죠 쟤네 체력이 없어서 다 집에 갔을 거예요 자 일단 미드 터렛 2차 터렛 밀수 있으면 충분히 할만한 상황이에요 충분히 할만한 상황입니다 신지드랑 제라스랑 오고 이겠죠 와드웨이를 더 해야겠네요 일단 리안드리까지 나왔기 때문에 궁극기 럼블의 궁극기는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슬로우가 기본적으로 라일라이가 있기 때문에 라일라이에다가 기본 슬로우에다가 걸리면 일단은 무조건 저쪽도 한타를 그냥 하야되는 수밖에 없어요 강제한타입니다 이건 빠지고 뭐가 안돼요 등을 보이는 순간 무조건 지는거거든요 그니까 열관리가 이게 딱 됐을 때 나오는 스킬이 잘 써야되죠 나오는 스킬이 잘 써야되죠 어? 스파크 날렸어 요드를 울려다본적은 없지 욕하네요 방송중에 중력 가야되나 중력 가야되나 중력 가야되나 지금 낙자 신지드 탑이다 나랑 한번 붙어볼 사람 탑 가야돼 열관리를 굉장히 잘해줘야되는게 노랑상태를 계속 유지하는게 가장 좋구요 그렇죠 이 상태죠 쉽진 않아요 막쓰다보면 아까처럼 열관리 못해서 정작 스킬 써야될 때 못쓸 때가 있거든요 그 상황까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열관리가 이제 빨강까지 다 찼을 때 화염리 나가야지 제일 좋은거죠 화염리 안나가면 W를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답답해지는 상황이 되는거에요 죽지만 않고 버텨주면 됩니다 2차 포탑 줘도 빨강이 딱 됐을 때 화염방사기결 한번 푸아아악 그림은 그렇다는 겁니다 네 옆구리에서 자 특히나 이제 럼블이 좋은게 바로란타에서 자 열발리가 또 안되서 공이 안나가죠 열발리 시켜야되요 열발리 시켜야되요 고기 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이거 제가 열발리 실패 열발리 실패 열발리 실패했네요 이건 제가 실패했네요 그 타임이 딱 좋았는데 시바나 뛰어들었을 때 그렇죠 아 쏘리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거에 난이도 어렵다는게 바로 이런거 때문이에요 스텝을 뭐가야되지 주민력 가는게 낫겠죠 이제와서 방어력 가기에는 애매해요 마간으로 가야겠네 궁은 잘 들어갔는데 궁이 좀 빨리 들어갔어야지 그러니까 아까 여기 딱 시바나 뛰어들때 그렇죠 궁이 다다다다다 꽂혔으면 아 근데 앞에 딱 아 그전에 신디드가 저한테 붙는 바람에 제가 스킬을 많이 써서 작살을 작살 나네요 정말 럼블이 CS버킹 제가 봤을때 제일 어려운 챔피언이 럼블이 블라딘은 스킬로라도 먹는데 럼블이 스킬로 먹는것도 어렵고 평타로 먹는것도 어렵고 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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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갔죠 아까부터 조냐를 자꾸 잊어먹네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심현네월부터 심현네월부터 심현네월나 마관으로 가거나 상대가 근데 마관을 안가도 조개껍데기 심현네월를 낫겠네 제라스가 있기 때문에 네 심현네월를 낫고 가기 심현네월를 조냐 심현네월를 낫고 가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1킬 대 25킬 오우 진짜 10킬 시팅게임이 되었네요 열을 노랑상태에서 시켰다가 넣었다가 시켰다가 넣었다가 시켰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하는게 가장 중요하구요 그 다음에 과열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과열상태가 됐을게 스킬 하나를 딱 쓸 수 있나요? 과열상태 때요? 못쓰죠 스킬을 아예 못쓰나요? 네 아예 못쓰요 되기 전에 그 전에 마지막 스킬 어쨌든 화염방사나 궁을 그게 나가고 있어요 과열상태에서 그걸 써야되는거네요 그게 딱 그걸 썼을 때 과열상태가 되면 그 데미지가 이제 굉장히 추가데미지가 들어간다라는거 나도 딜이 좀 많이 나오네 평타가 마데미로 바뀐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읽은걸까요 아까 평타가 추가데미지가 과열되면 평타에 AP 추가데미지가 붙는다 과열이 좋은건 아니군요 아 이거 낚신대 낚시야 낚시 잘 좀 잡아봐 살아있겠다 자 이번에 궁은 좋았는데 제가 물리고 시작했다 아 궁은 좋았기 때문에 궁이 제대로 왔기 때문에 슈가데미지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렇죠 궁이 대박이었기 때문에 신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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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그래 그래 제라스 못잡고 그래도 신지들 나무방 올리베 여자 시작분도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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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리베 여자 하세요 여러분 다행이네 아 제가 초반에 물린거치고는 잘 싸웠는데 못 유길텐데 점화를 미리 걸었거든요 못 유기죠 뒤집으면 뒤집으면 죽죠 아니죠 이거는 점화때문에 그렇죠 점화때문에 아직 독대미지 야아 좋아 잘했어 빛돌아 역시 우리 빛돌 우리 빛돌 최고시다 빛돌이 이거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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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서 꼭 이렇게 이상하게 써요 다행이네 그래도 어 이제 저 핑하단 두개 정도 사야 돼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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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왜냐면 지금 바론 타임이기 때문에 제가 바론의 와드를 바꿔야겠네요 그 그 럼블 구욱이 한 네 명이 많았거든요 아 그게 딱 제가 안죽고 그렇게 쐈으면 좋았는데 제가 딱 물려가지고 낚시에 제가 당해서 와드를 꽂고 있는데 낚시를 하는데 돌아가서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야 죽겠네 제가 발목을 잡고 있네 바론이 나와서 와드는 하나 정도 네 네 네 네 네 아무튼 열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네 네 정작 중요할 때 궁극기를 못 날리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를 네 아까 제가 직접 몸소 보여드렸죠 네 네 열관리에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시키면서 항상 다니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원래 고수들은 노란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닐 때도 화양방사를 쓰고 열관리를 하거든요 네 저같은 경우는 한타 시작할 때 이 상태 이렇게 껴야돼요 네 그래야 다 쓰고 뭐 어쩌저쩌합니다 그렇죠 한타를 할 때 아 이게 볼리비아와 신지드가 앞에 오는데 다온다 아 저 완전 다 지웠어요 다 지웠어요 바로 쪽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점화를 빨리 쓰고 이퀄라이즈 미사일 화염대미지 라일라에 있는 화염대미지가 같이 들어가면 확실히 강력한 딜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걸 신지드와 볼리비아에게 쓰는 게 지금 정조준 한번 써보지 바로 먹었나 벌써 아니죠 가자고 와 이거 되게 애매한데 이거 여기서 하나 물리면 네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네 절대 안 돼요 들어가면 정조준 경기라도 어떻게 바로 여기 있네 자 이번에도 구무 대박이고요 그렇죠 점화 다 썼고 작살 근데 때려야 되는 게 볼리비아와 신지드라는 게 굉장히 아픈 상황이에요 이게 과연 상태 과연 상태 과연 빨리 신기를 과연 빨리 신기를 과연 빨리 신기를 아 정말 이즈련 어디갔지 이즈련 어디갔지 이즈련 와서 하나라도 마무리해주면 아 볼배 신지드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잡아 잡아 패시브 볼리비아 패시브 여러분 세일 아니면 어떻습니까 볼리비아 사면 되는 겁니다 넘기는 게 너무 많아서 그부가 정신을 못 차렸네요 아쉽네요 아 이걸 패배해야 하나 제가 주문력이 너무 부족한데요 하 하 여러분 럼블 천주 럼블 말고는 어렵다는 거 지금 몸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궁이 그렇게 잘 꼬셨는데도 와 진짜 신지드 볼리비아 잘 크니까 이건 뭐 아 볼리비아 정말 저 패시브 저거 아 정말 너프 안됩니까 아 하 하 하 탑발 탑밥 이즈련이 확실히 그 딜라인 트리스타나를 끊었는데 문제를 흠 안돼요 우리 그부도 끊기고 시작했어요 아 이건 막아야겠네 아 지금은 궁이 잘 꽂지 않는데 최소 3백 이상 히트가 되거든요 궁을 무시 제가 딜이 그러니까 더 나와야지 지금 타이밍은 한 번 붙어볼 사람 과열됐을 때 평타를 때릴 존야를 들고 들러붙어서 평타를 때려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한타를 이기려면 뒤를 면불이 좀 더 넣어줘야 돼요 사실 국만 잘 깔려도 심현의 호를 가고 어찌저찌 방금 중 한타 지긴 했는데 피해는 없었어요 건물 피해는 탑도 밀었고 바텀 쪽 한 명이 막으러 가야 되고 시바나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신지들 볼림에 오면 W 쓰고 그냥 과열드한테 평타를 날리면서 그냥 싸워야 되는 와 소천사 있는데도 소천사 빠지고 죽었네 와 진짜 대단하다 뒤집기가 지금 너무 두 명이 뒤집는 게 바론을 안 먹고 싸웠구나 바론 지금 먹었겠구나 어? 바론 안 먹었네 지금 바론이네 그렇지 우리가 바론을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우가서는 움직이지 바론 싸움 한 번 해도 되죠? 아직 안 먹었네? 먹은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먹었어요 이러면 돼요 간단하죠? 급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급을 지킬 게 없네 보니까 룰로 어디로 가? 누워서 영향 망했네 으아아아아아 와드를 깔고 갔어야 되는데 던졌네요 민당국 와 CG탱크 아쉽네요 여러분들 세일 세일이 아니면 어때요? 볼리베어 아직 와서alki보다템이 훨씬 더 잘 나왔을텐데 고통받고 싶지않다 저를 버렸어야하는데 그분은 또 저한테 빨려들어오셔서 진짜 녹을지 몰랐던거죠 룰루 continues 내가 살려줄끼 reee 내가 궁극기 다 fertig 다 묻었어 다 묻었어 볼리베어 찢어 설마 설마 그래서 볼리베어 잡고 르블랑 작살 너 작살 너 작살 탑 어 차량 없는데? 아 단군이 못 먹는 것도 맞는데 럼블를 진짜 CS 먹기가 어려워요 다른 챔피언에 비해서 훨씬 자 이거는 지금 도망 못가요 작살도 있는데다가 그렇죠 아 좋아요 좋아요 바로 가자 빨리 가자 바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자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경기는 아직 이제부터 시작은 아니지만 벌써 50분이네요 쓸데없이 경기가 루즈하면서 안 끝나요 경기가 되게 압박스럽네 이거 게임이 재미가 없으면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특이한 경기 아 나도 민망하네 정말 아 근데 궁극기를 계속 잘 쓰고 있어요 사실 왕복은 궁극기 한번만 잘 써주면 할 일이 나은 거거든요 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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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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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도망가려고 지금 못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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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도망가려고 다음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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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냐조냐조냐 조냐조냐 와드가 중요해요 지금 와드 2개정도는 팀을 위해서 사주는게 예의죠 끌고 시술을 너무 못먹어서 지금 팸이 너무 구려 많이 죽기도 했구요 10대에스 199개예요 47분인데 예예예 아 우리 보드 1차 타워도 있네요 와 이거 왜 이렇게 쓸데없이 길지 날 죽여 도망가지 왜냐면 어디서 승리트가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미드가 슈퍼미니언 지금 그리고 라일라이까지 가져서 한타 기호도는 분명히 좋아요 존야를 사서 버텨주기만 한다면 제라스 아프죠 심현노물 나와서 그나마 버티지 지금 와드를 썼으면 와드를 좀 박죠 양쪽 사이드에 제라스가 분명히 신습모드 할거거든요 지금 워낙 밀려서 그런데 와드도 굉장히 필요한 곳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됐어요 정전을 썼고 오라클 100원 내가 먹음 위험하죠 자 여기서 한타 한번 오나요 자 지금 아까 거기 박아놓은 와드가 도움이 되고 있죠 가야되요 기다리다가 죽겠다 이거 봐 기다리다가 죽겠다 미드 때문에 얘네 미드 자 이제 이즈리얼 템 사가지고 오면 가다는거 뭐야 자 이제 궁 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좋아요 좋아요 제라스 좋으냐 하지만 드린스타라 아우 개눔 죄송합니다 자 W 쓰고 W 쓰고 아 이제 과연 아우 과연 상태로 잘 썼어요 Q가 나가서 Q가 나가서 과연을 잘 쓴건데 저한테 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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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이기나? 야 이거부터 자라리 야 이 자신들 나쁜 자식 볼리베어 탑미네 못잡을텐데 아 볼리베어 볼리베어가 없었는데 졌어요 팀은 이겼죠? 아 졌구나 네 졌죠 오제산데 2명 사여 남았으면 우리도 둘 죽고 네 진거죠 여기다가 타락까지 빌렸고 징거버거 먹고싶네요 매코말 네 롯데리에서 파나요? 맥도날든거 징거버거는 롯데리 아닌가요? 게임도 정말 징그럽고요 네 진짜 안 끝나네요 한시간을 해 케이브 롤러 안해? 아 KFC입니다 아 KFC입니다 징거버거는 아 KFC에요? 네 치킨버거 매콤한 치킨 어 그럼 매콤한게 뭐있지? 롯데리하고 그런 데다 빨리 갈수 있는게 이제 빠르게 W까지 쓰면 더 빨라집니다 여러분들 깨알같은 오 굉장히 개성됐어요 보통 받지 않아도 와딩 와딩 그렇죠 와딩이죠 와딩을 샀으면 와딩을 해야죠 와딩을 샀으면 이런 데 쓸데없는 거 같지만 이런 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제는 우리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기면 되게 기쁘긴 할 거 같네요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길 수도 있는데 조냐가 나오면 이길 수도 있어요 저 희망구만 아시나요? 조냐가 나올 수 없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조냐 지금 팔먹고인데도 안나오는데 지금 지금 어쩔 수 없이 런블리 먼저 들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빅토리 미드 이즈라는 바람에 미드 이즈가 잘 컸는데 에이디도 갔네 에이딘데요 예? 그냥 에이디로 갔네요 궁 대박 궁 대박 자 여기서 슬로우 라인 라인 슬로우 우와아아아아아 와아 와아 데미지가 제라스 와아 진짜 대박이다 와아 와아 우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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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뭐 궁은 진짜 대박인데 와아 와아 나머지 딜이 부족해요 우와아 제라스가 어 나머지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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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이 넘치고 흘렀네요 아니 근데 런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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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제일 못했어요 근데 그건 맞고 여러분 제라스가 세일이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어 그런데 제라스가 있었네 제라스 사세요 딜 보셨죠 어쨌든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는 거 그렇습니다 제라스는 굉장히 쓰기 나름이라는 거 3분기 제라스가 아시나요 제라스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라스 보여주셔야죠 이런 거를 제라스 보여드릴까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라스 제라스가 어떤 식으로 제라스를 긴 상을 이용해서 시즈모드 쫘 스턴 방금 전처럼 데미지 보셨잖아요 폭딜 원콤 나오는 게 원콤 제라스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콤 제라스 그렇죠 대파 스턴 빠빠빠 대파요? 붙어야 되는데 그럼 그냥 원콤 아니 제라스는 붙은다고요? 대파를 쓰고 전멸로 뒤로 빠져서 대파 쓰고 전멸로 뒤로 빠져요 대파 쓰고 스턴 넣고 대파 쓰고 따빵 그 다음에 궁 또또또 이러면 주는 거예요 그럼요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럼블은 천주 같은 정말 손가락이 자신 있고 막타를 잘 먹는 분들도 아시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한탄에서 세탁해 보려고 했는데 근데 궁은 진짜 잘 썼는데 볼리베어 신치드가 너무 그걸 쓰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앞에서 세 명을 다 지켜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싼 걸 맞습니다 세일을 안 해도 볼리베어는 상승걸로 볼리베어는 여러분 무조건 사시고요 제라스 보여드립니다 3경기 때 볼리베어와 신치드는 꼭 가지고 계시는 걸로 세일하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저희 잠시 3부 홀스웹 제라스 홀라스 홀라스 이기든 지든 짧은 강기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길을 줄 몰랐어요 길을 줄 알았나 나야? 잠시 후에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 다들 청경기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홀라스